자 옴을 보시면 자 이번에는 유자죠 자 유자 근로격에서 근로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뭐냐면 용관 관성을 쓰는데 정관을 쓰는데 이겸 겸하여서 대재성 인성이 있는 경우 앞에서 용관을 쓸 때 재성과 인성이 따라주면 좋다고 했죠 상수하면 좋다고 했죠 그런데 현재는 여기는 이번에는 실제로 재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경우 겸하여 재성과 인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소위 이런 경우는 신강 일주가 강하고 치 갑치자죠 삼기 삼기를 만난 것이다 신강하면서 삼기를 만난다는 것은 재관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일주가 있고요 일주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근로격이에요 근로격 자 월지에 록을 만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일단은 강하다고 보여지죠 원령을 특지했다고 보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관을 쓰는데 자 여기에 덩달아서 재성과 인성이 같이 이렇게 천간이 있으면 자 신강하게 되면서 소위 신강하게 되면서 치 뭐뭇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있는데 삼기 삼기를 만난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재관인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재성관성 인성을 그래서 우위 귀기 그래서 더욱 더 귀한 기가 귀한 기가 된다 그 말이죠 삼기가 뭐냐 삼기자라고 하는 것은 재관인이냐라 파죠 재관인 이거를 일컬어서 삼기라고 하는 것이다 지 다만 요 필요한 것은 이 관 관으로서 현재 이 관으로서 격 격지 이것들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 그 말이죠 떨어뜨려서 사 시키는 거예요 뭐뭐를 해야 된다 시킨다 재인 양 불상해 자 아까 이 재성과 인성이 나란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재극인을 해버리니까 안 좋죠? 이걸 못하게 떨어뜨려야 돼 관을 통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재생관 관생인 이렇게 떨어뜨리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재인 재성과 인성이 양 두 개가 불상상 서로 다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관 관으로서 격지 관으로서 이렇게 재성과 인성을 띄워놓은 거죠 그러면 사이에 관 있으면 재생관 관생인으로 길러기 때문에 재성과 인성이 바로 맞붙여서 싸울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격갱대 그 격이 더욱더 크다 그 말이죠 가령 경호 무작 개묘 정사의 왕소사의 명이 그렇다 명시야라 자 보겠습니다 왕소사의 명은 왕소사의 명은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게 뭐죠? 기본적으로 근로격이에요 근로격에서 두번째는 근로격에서 용관을 쓰고 있어요 세번째는 재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3기 관, 재, 인 이 세기를 다 갖고 있는데 이럴 때 유권이 뭐냐 재성과 인성을 붙어있지 않게 하고 이것들을 떨어뜨려라 그 말이죠 떨어뜨려라 분리를 해라 뭘로? 관성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사주 예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개월에 좌월이니까 근로격이에요 자 이거는 근로격이다 근로격이고 여기에 보면은 자 정화는 재성이죠 그 다음에 무토는 관성이죠 경금은 인성이죠 자 그래서 근로격이고 첫번째 근로격이고 용관, 관성을 쓰는다 자 무토, 관이 있죠 관성을 쓰는데 재성과 인성이 나란히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같이 겸하여 투출됐지만 정계충 이렇게 정경축으로 제극인 할 수가 없다 정화가 개수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하지 않고 중간에 이 관이 무토가 이 재성과 인성을 서로 떨어뜨려놨어요 그렇죠? 그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명조다 이 얘기로 보면 되겠죠 자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문이 없네요 자 그러면 풀었었으면 이 근로격에 재성과 관성과 인성 세 개가 다 있죠 다 6권 맞죠? 그리고 떨어뜨리는 것까지 맞아요 자 정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관이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관이 재성과 인성을 떨어뜨려서 그 말이죠 재성과 인성이 서로 손상되지 않게 하면 그 격이 크다 즉 재성, 정과 인성, 경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금이 송상되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고요 자 밑에 좌우충 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관이 약해지면 재관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는 일반 돈이니까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정관이 격하게 하여 정관이 이 무토가 재성과 인성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하게 하면 그 격이 크다 이렇게 해서 정관이 재성과 인성을 떨어뜨려서 격하게 했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로격에서 관성을 쓸 때 재성과 관성이 쓸 때 서로 방해되지 않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자 설하고 평지를 보시면 3기지설 3가지 기 3기에 관한 학설 3기에 관한 설은 각가 각가 가는 명리가겠죠 명리가 명리가들마다 부동 같지 않다 이 재관인 위 3기 재성, 관성, 인성으로서 3기를 삼는다 역 또한 명가지일설려라 명가의 즉 명리가들의 하나 된 설, 학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3기라고 하는 것은 재관인을 3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리가들이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연 그러나 간투 천간에 투출된다고 하는 것은 필수 반드시 지장 지장의 지지에 감추어져 있어야 된다 즉 지지에 있어서 천복 지재 자 하늘은 덧불복자죠 덧불붓잖아요 부로 읽나요 발불복, 덧불붓 그래서 천부로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천부 천부 하늘은 덥고 지진은 실컷 그죠 그래서 천부 지재는 하늘이 마음물을 뒤엎고 땅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천부 지재 자 그렇게 되어야 돼 그렇게 되면은 방위, 전미, 바야흐로 모두가 아름답다 완전히 아름답다 그런 말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설하고 평주에서는 3기에 관한 학설은 그 학설 사람마다 동일하니까 명리감마다 동일하지는 않기는 한데 재관인을 일반적으로 3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통일된 견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천간에 두출되고 천간에 두출되면 반드시 지장간에도 있어야 된다 지지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은 덮고 천부 지재 땅은 실컷 보면 되죠 어떤 게 있으면 하늘은 뭐예요 덮고 덮어주죠 덮어주고 땅은 뭐예요 땅은 여기 위에 실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늘과 땅이 천지가 서로 호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방위, 전미, 바야흐로 완전하게 아름다워진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명조 왕소사의 명조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원문이 없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가령, 차, 조, 이 명조는 정화, 통근, 어, 오 정화, 재성이 어디에 통근하고 있죠 오와에 통근하고 있고 경, 무, 통근, 어, 사 경과 무, 토는 사화에 통근하고 있다 사무, 경, 병 그렇죠 오와는 오병, 기, 정 그렇죠 이렇게 통근하고 있고 지장간투, 지지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청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래서 청간, 재성, 정화는 지지의 오와에 감추어져 있고 숨어있고 그 다음에 무, 토, 경, 금은 지지의 사화 속에 감추어져 있다 통근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지에 감추어져 있고 청간에 투출되니까 방위, 바야흐로 위, 유근, 유근함이 된다 뿌리가 되고 있죠 정화는 오와에 무, 토와 경, 금은 사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된다 그리고 재인, 경, 리 재성과 인성이 경금이죠 인성이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떨어지고 있다 만약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극금으로 바로 싸우겠죠 그런데 떨어뜨렸고 떨어져 있다는 거죠 제극인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떨어뜨렸다는 거죠 각득기용 그 쓰임이 각각을 얻고 있고 이 불상해 그리고 서로 방해를 하고 있지 않다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제극인을 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의, 마땅해요 호, 어디 어디에서 마땅함이 있다 위, 귓격여라 마땅함이 있어서 위, 귓격 귓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서로 방해 안 되는 것은 제극인뿐만 아니라 어떤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거죠 근로격에서 관성을 써요 연관이고 제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경우에 제성과 인성이 서로 붙어있으면 싸우기 때문에 이거 떨어뜨렸고 그 역할을 누가 한다? 관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다 그 격이 커진다 그 격이 커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제성인성이 아까 고관무보라고 그랬죠 외로운 관이 되면 안 되겠죠 관이 있는데 옆에 제성과 인성이 있어서 서로 제성과 인성이 싸우지 않으면서 이 관성을 둘러싸고 관성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주로 짜 있으면 굉장히 귀한 사다 대기할 수 있다 여기 있죠 갱대 더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봅니다